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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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 그 매력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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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부숴볼까 가볍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앉아 찌나서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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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어때? 다 먹어볼래 음! 가릴라 너 말해? 아니, 말해 조금 우리 팀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오케이, 어려웠어? 앗 으음!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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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세븐틴 콘서트를 하는 걸 모르시다 저기서 우냐 뭐라 세븐틴이라고 그랬는데 난 좋다 끝 이렇게 오면 뭐랄까 그런 느낌이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진 느낌이랄까? 다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? 안녕하세요 리허설 이렇게 한 번 지금 오고는 5분 뒤에 1동입니다 리허설 준비하십시다 한 번쯤 들어 저기 있어라 그 맘만 봐도 다 알 수가 없는데 버져만 신고가 더 윗금전을 알고 싶어 Oh, so you're my everyday 우리 다 맞아줘, so you're my everyday 또 너와 나 네가 필요해 또 내가 필요해 이 날은 어쩌냐 나도 이 날은 생각나 넌 왜 이리 훔쳐나 널 훔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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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위해 이 노래 부르셔 한 개를 넘어서 우리는 higher 거실을 쌓여 그 곳이 널 훔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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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셀프님이었습니다 셀프님 감사합니다 셀프님 고맙습니다.